한번 하고 갑시다.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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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한글로 쓰셔도 돼. DDD DDD 지금 뭐 난리 난 거야. DDD DDD DBI텍 지금 또 들여다봤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리사 어제 5% 올라왔다가 꼬리 달고 1% 상승 마감이었죠. 미국의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 터지는데 조정 나올 건데 무슨 소리야. 지금 1.5%로 그냥 또 강세해요. DDD DDD 하이닉스 또 DBI텍 삼성전자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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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에서 DBI텍 좀 눌러놨는데 그냥 또 슈웰에도 주간단위 변동성 지난주처럼 20%씩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20%? 지금까지 혼나놓고도 그냥 정신을 안 차리시면 안 되겠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상한가 가는 거야. 시가총액 3조 4천억짜리가 상한가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날 오늘 LG전자 많이 눌렸지만은 지난해 10월 23일 날 LG전자 강보합에서 상한가 갔네. 주식수가 얼마였어요? 1억 6천 4백만 주. 그리고 그때 당시 9만 원. 그럼 얼마예요? 시가총액 15조짜리가 당일날 상한가 갔다고. 그런데 DBI텍 3조 4천억짜리가 상한가 못 갈까 봐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내일 상한가 가요. 이건 아니고 지금 실적이 3,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망치가.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이에요. PER이 10배도 안 돼요. 그런데 매집이 상상을 초라하게 들어와 있어. 그런데 지금 시가나에서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또 강세가 팝팝팝팝팝 하고. 그러니 윤정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목이 내일 또 가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의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 그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 이야 이거 그러면 그냥 뭐 연말까지는 무조건 잘 들으세요. 연말까지. 3,300억은 무조건 훌쩍 넘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33%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그냥 툭 하고 건드려지면 시장은 금방 해요. 그들이 20% 움직여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는 6%이지만 연동돼서 따라붙으니까 10% 이상이 올라옵니다. 10%면 얼마예요? 3,000에 10%면 그게 3,300이야. 지수 따로 종목 따로를 생각하시면 안 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도 빠르고 윤정두 잘난 채 하는 거예요. 잘난 채. 그거를 다 아시면 34년 노하우를 한 번 듣고 아시면 뭐 하려고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윤정두가 다 정리해놨잖아요. 정리 이런 자료 어디서 보셨어요?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2천억 기준 잡자. 2천억이 잡혀야 어떻게 된다?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다. 지금 코스닥에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2월 달까지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런 의미 거래대금이 지금 5조가 아니라 15조, 20조를 넘깁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작년에 5조 미만 마지막 거래일이 작년 1월 2일이었어요. 4조 6천억. 거래대금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만에 44조가 터진다. 그런 유동성이 지금 재난지원금 풀고 나서. 2019년도 1월 10일에는요. 거래대금이 4천억짜리가 거래대금 2위야. 나머지 보이지도 않아. 2천억 넘는 종목도 몇 개 없어.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 5월 14일에 종목 4개가 4조. 시젠, EDGC, 시젠텍, 렙지노믹스가. 그런데 그들의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죽과는 어떻게. 큰일 납니다. 거래대금이 있을 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건 그쪽은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똑같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종목이 똑같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루 거래대금이 4조인 날도 있었는데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4조 천억을 넘는다. 그러니까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요. 끝내주고요. 성장성.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그냥 막 넘길게요. 이거 전부 원래 여러분들 교육받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상한가를 갈 수 있었고 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그 교육 내용을 다 갖고 나왔는데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진 종목분들의 변동성의 확장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DBA 혜택이 오늘 1,700억인데 거래대금 순위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거래대금이 지금 2천억을 넘긴 날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추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추세적인 거예요. 거래량 전일 대비 20배 터지는.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실적을 뒷받침해서 더 빨리 넘기면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매집의 규모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의 규모가 나와요. 6월 1일부터 13% 매집이고요. 지금 10월 26일 지금 이게 13%예요. 4,439만 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달달달달 애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아시겠죠. 저는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8시 10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